아 이거 모르면 정말 후회합니다 더 리즈니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뒤로 동사가 두 개 갑니다 첫 번째 동사 캔비 건너 뛰고 두 번째 동사 이즈별 별 와우 대박 중요합니다 오우 안녕하세요 목동 미키방이형입니다 41, 42번 시작하겠습니다 events, 사건들, or experiences 혹은 경험들, 은, that, 아이쿠야 자 experiences가 주어죠 지금 그런데 그 다음에 대시 나왔어요 그러면 그렇죠 동사가 두 개 두 번째 동사가 진짜 동사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동사 이고요 두 번째 동사인 텐트 요거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러면 경험들, 경험들, 요런 경험들 이렇게 들어가겠죠 오케이 어떤 경험들 that are out of ordinary 아 이게 ordinary가 일상적인 것 그런데 out of은 뭐뭐 밖으로 오니까 결국은 일상적이지 않은 사건들이나 경험들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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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뭐 하는 경향이 있다 to be remembered 여기도 주목할게요 remember가 기억하다죠 그런데 주어가 지금 경험들이에요 그러면 경험들이 기억하나요? 아니죠 경험들은 기억되겠죠 그래서 D 플러스 PP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더 잘 경험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뭐뭐기 때문에 왜냐하면 there is 뭐뭇이 있다죠 뭐뭇이 있기 때문에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nothing competing, 아, 경쟁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with them, 그들과 경쟁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when, 뭐뭐할 때 well, your brain tries 너의 뇌가 뭐뭐하려고 할 때 Christ's access, access은 접근하다죠 접근하려고 할 때 then, 그들한테 접근하려고 할 때 뭐로부터? 그것의 storehouse, 창고로부터 무엇의 창고? remembered events, 기억된 사건들의 창고로부터 자, remembered도 주목할게요 지금 전치사 오브죠? 뒤에는 보통 ing를 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억된 사건들이니까 된이니까 ed가 맞아요 시험에서는 remembering 안됩니다 remembering x 이렇게 갈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건들 혹은 경험들은 어떤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나 경험들은 기억되는 경향이 딱 더 잘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경쟁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그들과 뭐 할 때 너의 뇌가 그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을 때 뭐로부터? 그것의 창고로부터 그것의 기억된 사건들의 창고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in other words 즉 다짐하라면 the reason is 오 잠깐만요 the reason is 지금 일단 주어죠 주어 다음에 뭐 동사가 나왔습니까? 와 그러면 동사가 두 개가 나오겠죠 입니다 첫 번째 동사 건너 뛰고 두 번째 동사 볼락했더니 왓쩔 뭐야 왓쩔이니까 왓부터 불안전문까지 어디까지냐면요 바로 어거우까지 여기까지는 반덩어리 건드시면 안되죠 다시요 그러면 the reason is 주어입니다 주어 다음에 또 주어가 나왔다 그러면 뒤로 동사가 두 개 갑니다 첫 번째 동사 can be 건너 뛰고 두 번째 동사 is 별 별 와우 대박 중요합니다 오우 와 중요합니다 이 is는 시험에서는 당연히 준동사를 하겠죠 앞에 4 보이죠 그러니까 이 is를 to be 이렇게 바꿔내겠죠 오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떤 요런 요런 이유는 어머니다 예 됐죠 이유인데 어떤 이유냐 관계부사 y가 빠져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떤 이유냐 it can be difficult 가주어 보이고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다 뭐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냐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근데 뭘 기억하느냐 얘를 기억하는 게 어렵다는 것 얘를 뭐요 what you ate 네가 뭘 먹었는지 for breakfast 아침 식사로 two thursdays ago 2주 전 토요일에 아니죠 목요일이죠 2주 전 목요일에 아침 식사로 뭘 먹었는가 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is 뭐다 오 됐나 어쩌다 그러니까 뭐뭐가 뭐뭐한다는 것 다 이렇게 들어 명사절 접속사 그러면 there was probably nothing there was 있었다 probably 아마도 nothing 없었다 special nothing special 특별한 어떤 것도 없었다 는 것 이다 근데 뭐에 대해서 that thursday 그 목요일에 대해서 아니면 that particular breakfast 그 특정한 아침 식사에 대해서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다 특별한 게 없으니까 기억을 못하지 네 consequently 그 결과 all your breakfast memories 모든 당신의 아침 식사 기억들은 combine 합쳐진다 together 함께 into 뭐뭐로 합쳐진다 a sort of 일종의 generic 일반적인 일반적인 인상으로 합쳐집니다 무엇의 아침 식사의 일반적인 인상으로 합쳐집니다 당연하죠 매일매일 뭐 그냥 먹는 게 그저 그래 그저 못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비슷한 거 먹어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기억을 해 그렇죠 자 골 아파서 못 살아요 자 이 문장 다시 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유는 이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뭐가 기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뭘 기억해 네가 뭘 먹었는가 를 아침 식사로 2주 전 목요일에 뭘 먹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어려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아무것도 아마도 특별한 게 없었다는 것이다 뭐에 대해서 그 목요일에 대해서 아니면 그 특정한 아침 식사에 대해서 그 결과 모든 너의 아침 식사 기억들은 합쳐진다 함께 무엇으로 일종의 일반적인 인상으로 합쳐진다 아침 식사의 일반적인 인상으로 합쳐진다 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다음 your memory 당신의 기억은 versus 합친다 similar 비슷한 event 사건들 나도 언니 보이죠 나도 언니 보이니까 나도 언니 A 그 다음에 also B 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A 뿐만 아니라 B 이기도 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의 기억은 비슷한 사건들을 합칩니다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그리고 또 뭐뭐때문에 이렇게 가는 그러면 나론이 뒤에서 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또 가죠 뒤에 진도가 보이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더 efficient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들을 합치는 거죠 사건들을 합쳐서 묻거나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일일이 기억하면 골아프니까 자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뭐 때문에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fundamental 기본적인 어디에 기본적인 거예요 how 방법 we learn things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 how는 방법 방법에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extract 추출해낸다 뽑아낸다 소리겠죠 abstract rules 추상적인 규칙들을 뽑아낸답니다 규칙들 닦이니까 관계됨 의사가 되죠 규칙들 규칙들 요런 규칙들 어떤 타입 묶는 experiences 경험들을 함께 묶는 추상적인 규칙들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랍니다 아 경험들이 비슷해 묶어버려 아 그래요 묶은 다음에 그 묶음에다가 이름표 같은 거 하나 붙이는 거야 그게 바로 추상적인 규칙이라는 거죠 어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기억은 합친다 비슷한 사건들을 왜냐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것이 기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디에 방법에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는 방법에 더 이게 기본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뇌는 추상적인 규칙을 추출한다 어떤 경험들을 함께 묶는 규칙을 그렇죠 다음 이것은 especially true 특히 사실이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됐죠 다시 한번요 이것은 특히 사실이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음 만약에 your breakfast 당신의 아침식사가 is always the same 항상 똑같다면 보이죠 if가 만약 뭐뭐 한다면 하게 되면 원래는 컴마까지인데 컴마가 되게 여러개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스턴스까지 만약에 뭐뭐 한다면 뭐뭐는 뭐뭐한다 이렇게 들어가죠 오우와우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당신의 아침식사가 항상 the same 똑같다면 시리얼 월밀크 그러니까 우유와 함께 시리얼 그 다음에 a glass a glass of orange juice 오렌지 주스 한잔 and a cup of coffee 그리고 커피 한잔 for instance 예를 들면 이렇게 항상 똑같다면 there is 있다 no there is no 없다 there is no easy way 쉬운 방법은 없다 어 for your brain to extract 여기를 잠깐 주목할게요 와우 고생이 많군요 그러니까 지금 투부정사 앞에 for가 있으면요 뭐뭐지 뭐뭐가 라고 해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뇌가 to extract 추출하는 거죠 근데 way까지 붙었거든요 way는 방법이죠 방법인데 요로요로 하는 방법이라서 그러니까 그러면 방법까지 묶으면요 당신의 뇌가 추출하는 방법 이렇게 돼요 아 근데 추출하는데 뭘 추출하느냐 the details 그러니까 세부사항들을 추출하는 거죠 그럼 뭐로부터 one particular breakfast 하나의 특정한 아침 식사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할게요 만약에 당신의 아침 식사가 항상 똑같다면 우유와 함께 시리얼 한 잔의 오렌지 주스 그리고 한 잔의 커피 예를 들면 그러면 있다 없다 쉬운 방법이 없다 어떤 방법이냐 당신의 뇌가 추출하는 쉬운 방법은 없다 뭘 추출해 The details The details 행동들에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뭇에 대해서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행동들 되십니까 다 관계되면서 해야 되요 그래서 행동들 행동들 이런 행동들 that are routinized routinize 일상화 하다 그런데 B 플러스 PP니까 일상화 되다 그런데 관계되면서 있으니까 일상화 된 행동들 대해선 You can remember 당신을 기억할 수 있다 The generic content generic content 일반적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행동의 일반적인 행동을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such as 뭐와 같은 거 the things you ate 것들과 것들인데 것들 you ate 너가 먹은 것들과 같은 거 에 대해서는 기억을 잔데요 왜냐하면 you are always eat 당신은 항상 먹으니까 the same thing 항상 똑같은 것을 먹으니까 아 내가 아침으로는 빵 먹고 후라이 먹고 이런 건 안다는 이런 거는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particular 그러니까 특정한 것들이에요 특정한 것들 to that one instance 뭐뭐 에 그 하나의 경우에 하나의 경우에 특정한 것들은 can be very difficult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억해내는 거죠 기억해내기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뭐와 같은 거요 the sound 소리 of the garbage truck 쓰레기차 소리 going 여기 중요하네요 와 와 중요합니다 자 지금 쓰레기차인데 go by는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트럭이죠 뭐뭐 하는 이니까 ing 같죠 지나가는 트럭 쓰레기차 소리 or 아니면 a bird 새 어떤 새냐 또 관계되면서 나왔죠 어떤 새냐 이런 새 그러니까 that pass by pass by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죠 pass by your window 너의 창문을 지나가는 새 이런거죠 그런 것들은 어떡해요 그죠 자 이런 쓰레기차 소리나 쓰레기 트럭 소리나 새 소리까지 가야되겠죠 이런 소리 이런 것들까지 기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쵸 자 아침에 늘 먹는 거는 그냥 뭐 그냥 먹으니까 똑같은 거 먹으니까 그런 메뉴는 다 기억을 해요 그런데 똑같은 메뉴를 먹고 그러는데 그 옆에서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소리나 아니면 참새나 까치가 언제 울렸다 몇 번 울었다 이런 것까지 기억을 못하죠 자 계속 갑니다 unless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만약 만약 they 그들이 or especially distinctive distinctive는 흑이한 구분되는 근데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그들이 특히 구별되지 구별되지 않는단 그죠 까치는 까까까 이렇게 하죠 까까 깨익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까까 깨익 하는 까치가 있었다면 기억을 했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까 ironically irony하게도 일단 그러면 행동들에 대해서는 어떤 일상화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당신은 기억할 수 있다 일반적인 내용을 그것의 행동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 뭐와 같은 것들과 같은 당신이 먹은 것들과 같은 것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헛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을 그러나 특이한 것들 뭐에 그 한 경우에 특이한 것들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기억해내기에 뭐와 같은 소리와 같은 쓰레기 트럭의 소리와 같은 지나가는 쓰레기 트럭의 소리와 같은 혹은 새의 소리와 같은 어떤 지나가는 너의 창문 옆을 지나가는 새의 소리와 같은 것 기억해내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특히 뚜렷하지 않다면 특이하지 않다면 말입니다 다음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반면에 반대로죠 만약에 뭐뭐가 뭐뭐한다면 이렇게 가죠 그게 셔트까지 만약에 뭐뭐가 뭐뭐한다면 뭐뭐는 뭐뭐할텐데 이렇게 가죠 그러면 만약에 네가 did something 무언가를 했다면 unique 독특한 무언가를 했다면 unique 된 나왔어요 여기 볼게요 지금 뭐하니까 that 뒤에 random 문이죠 그런 전문인데 대답해 unique가 명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선행사는 something 살짝 건더 뛰어서 선행사가 있군요 그러니까 자 독특한 무언가인데 요런 무언가가 됐죠 어떤 that broke your routine broke 깨다니까 your routine 당신의 일상을 깨버린 독특한 무언가를 했다면 perhaps 아마도 you had 당신은 먹었다 left over pizza left over pizza 그러니까 남은 피자예요 먹다 남은 피자를 for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었어요 and spilled 그리고 쏟았어요 아하이 쏟았어요 tomato sauce on your dress on your dress shirt 당신의 드레스 셔츠에 쏟아버렸습니다 피자 먹다가 토마토 소스를 갖다가 셔츠에다 씩 뿌렸어 이런 건 기억하겠죠 그러면 you are 당신은 more likely to remember it likely 가능성 높은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 more likely to 더 뭐뭐 할 가능성이 높은 more likely to remember it 그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은 You are 당신은 더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당신이 뭔가를 했다면 독특한 뭔가를 했다면 어떤 당신의 일상을 깨는 독특한 뭔가를 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먹다 남은 피자를 먹었다 아침 식사로 그리고 쏟았다 고마토 소스를 당신이 들을 수 자체 이런 거죠 그러면 You are 당신은 더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기억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0일 42번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들 여러 군데 나왔습니다 잘 보셔야 되겠죠 잠시 후에 핵심 확인 하겠습니다 제목 보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목둥 미끼박 영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순